안녕하세요. 혁박스입니다. 청춘마이크에서 구두닦이 소녀 컨셉으로 마술을 하고 있는 청년예술가입니다. 청춘마이크 플러스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한 해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연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연을 혁박스가 준비했습니다. 짧은 공연이지만 저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남은 연말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연말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주세요. 남은 연말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주세요. rekllow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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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